고향극장 누룽아, 밭에 가자 여기가 그니까 지가 사는 원동마을인데요 쪼까 작은 시골이지라 이 친구가 바로 저 옆 동네에 사는 친구지라 야, 여보야 그 누구야? 어, 나다 너 소 사왔다고 해서 어 한번 보러 왔다 어, 여기 있네 어, 봐봐 근데 질 드리게 생겼는가 봐서 질 안 잡을까니? 어, 이제 잡아야지 티 안이라 못 잡았어 드리겠는가 봐 너 소 얼마 주고 샀냐 이거? 어, 그때요 195만 원 너 바가지 썼구나 지금 소 한 마리에 얼마 간지 아냐? 너, 너 지금 이거 바가지 썼어 이거, 이거 이렇게 쬐꺼 놓은 것을 그때는 나도 싸게 산다고 아따, 참말로 저놈이 영감 된 게 뭔 소리를 헌디야? 아, 뭐 탐시 오자마니 그냥 엽장을 지르는 게 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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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참말로 그냥 너메 소리를 뭐 탐시 코롱코롱 뜯어보는 것이여? 뿔 따고 난 벌써 많이 컸는디 보급불이랑 잘났다 근데 동이 좀 짧아 아, 그래도 야 이제 이렇게 크면 늘어나 아, 그러지 새끼 나오면 늘어난다 새끼 나오면 큰 인자 새끼 뱉어 어? 뱉어? 이거 참말로 미안하다 누런가 약이 올라갖고 그냥 잊지도 않은 새끼를 만들어버렸다 나 강아지 성댕이 있지 소장살라 그래서 먹고 살지 뭐야 야, 그럴 또 야, 그럴 또 나한테 눈이 있으니 사갖고 갔어 요거 보고 그래, 누가 벚어로 불안하는 겠지 내가 만친 게 있는 지랄을 두면 네가 만친 게 가만히 있잖아 어, 개 좋아하라고 지은인디 이거 뭐 넌 한마디보다 더 반갑게 해라 그러면 아, 야 이놈아 손으로 할머니 이놈아 할머니 이놈아 맞겠나 야 이놈아 아, 널 수다는데 할머니 이놈아 잘 수다 졌잖아 어? 야, 어 야, 나도 이제 요 놈이 마지막일 것이여 어? 우리 누락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냥 밭을 갈 섭니다 크고 잘생긴 것도 좋지만 나랑 호흡이 그냥 척척 잘 맞는 것이 더 중요니라 내가 말 잘 들으라 아까 저 내가 만진 게 가만히 있는 거 봤지라 어? 이참에 그냥 저놈의 친구 코는 그냥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구만 이라 야, 많이 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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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참다른 아, 친구가 보고 있는데 내 침에 좀 쫙 시워줘라 뭐고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아유 형 형 형 형 여기 좀 여쭐 이 친구도 쫙 있고 긍게 서를 50년 넘게 키왔는디 다른 형 내 장사 의구야 오케이 이 해 힘이 쎘네요 야, 이거 힘들겠다 아이 걸고주면 가만히 있어 아이고 참말로 요것이 뭔 망신이여 뭐 안지 길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지 마는 말이 참말로 속상하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옳지 그렇게 이런 말을 잘 들으냐이오 아이고 나가 이제 늙긴 늙었나 보네 질들다가 큰일 나는 것이오 그리고 동네가 사람이 많으면 침점만 젊었어도 그냥 누룽이 한 마리쯤 길들이는 것쯤 여왕이 야반장인디 아 소망 이거 코 떨어신게 우리가 바구 내지 코앗들었으면 우리 장경들 너희 다섯이오도 다섯이오여 몇 명이라도 소용 도망가볼면 잡더머지 산으로 올라가버린게 몇 소십 명이라도 소용없어 용천마보단 더 센 것이오 참 오래오래오래 하게 생겼네 하는것이오 지금 나이 칠십 넘어갖고 소 질들인 사람 어디갔지 대한민국수 안 바쁜게 우리 소알모 와서 구경해라 엊그제 생후 송아치 났다니 송아치? 암송아치 났어 암송아치 났으면 돈 못 벌었구만 여기서는 소도 아니다 아 그러지 그놈 보고는 소도 아니지 아 그래도 서운한 서지 나 올라갈란게 나 올라갈란게 우리집 뭘로 와 저 친구가 앞으로 얼마나 운세를 떨지 그냥 번호래요 예 그게 요 할마시가 바로 우리 마두락 김복순입니다 예 스무살에 그냥 시집을 왔을 때 참말로 고왔는디 아이고 어느새 꼬부락 할마시가 다 됐구만이라 요게 다 영남 되게 잘 만나갖고 출생 쇠죽 쓰고 산으로 밭도를 당기면서 고생을 해서 그러지라 아이고 아 이놈은 소리야 왜 밥도만 주면 밥 먹고 나는 주면 안 먹냐 안아 먹으라 예 우리 할마시는 누룩이를 빌로 안 좋아해요 예 이리와 오 너구리 밥 많이 먹어라잉 요녀성만 예뻐한다께요 예 개가 꼭 너구맹기로 생겨갖고 그냥 너구리라고 그러지라 아유 다 많이 먹어 네 할아버지 없으면 난 찬밥이다 아이 난 찬밥인데 에헤헤헤헤 예 참아로 오늘은 그냥 산에 좀 댕겨올라구요 예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께 딱히 뭐 바쁠 게 없지라 예 간간히 나무나 좀 하고 그러지요 예 새끼가 종자도 피어져요 아궁이 불 때 해가지고 그냥 쇠죽 끓이려면 뗄깝이 두둑해야 합니다 예 이래 봬도 말입니다 나가가자 나무는 참말로 잘 잘라지라 뚝딱 자르시네요 사실 그 장작은 말입니다 3년 떼고도 남을 만큼은 그냥 잔뜩 해놨구만이라오 벌일은 따로 이시요 아우 그전부터 버드나무 멍에다가 비자나무 꽃들에다가 오덕나무 반격이 다 쓰면은 하여튼 그 위에 터져서 한 것이 죽어도 원이 없다는 것이 소가 우리 소가 이제 호강이기에 내놈 갖다 휘어서 하면은 좋아할 것이요 나가 직접 콧두레를 맹기로 줄라고요 우리 소가 호강하겠다 호강이 에이그 전에 키우던 소도 맹기로 줬었는디 여기 가면 저거가 바로 긴게 아 우리 큰 소 죽어버리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말아볼라고 했는디 아 어쩌고 거기서 한 게 또 지안디 아 그놈 소를 이제 사다 놓고 생각한 게 그냥 가십니까 허고 에이그 전에 그놈 소를 그냥 밭에서 이리야! 하면 가고 워워! 하면 그냥 멈추고 참말로 청도 많이 늘었는디 한 이십 한 5년 키웠어 했는디 이런 말 잘 듣고 아기들도 부리고 어른도 부리고 다 부린디 부린디 그냥 죽어버렸어 엄청 많이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죽어버렸어 사람으로만 한 백살 먹었은 게 시방에 있는 누렁이 저 녀석도 그냥 귓구녕이 뚫혀갖고 내 말을 알아듣는 날이 오겄쥬 아이고 나무 그렇게 많이 갖고 오시오? 어이 이놈 더 무거워 아이고 많이 갖고 오신지 그냥 그렇게 많이 갖고 와 어이 이놈이 갖고 와 너희 그냥 나이가 는 게 무거워 어? 이놈 더 무거워 한 입이야 몇 배 있어 어이 나 안 된 게 휘오지 누가 휘오간디 그럼 그럼 밖에 와 이놈 한 게 같이 휘오지 아유 에이 참을 나무 쫓게 해왔다고 핀잔 주는 거 나아가 모를까봐서 아이고 누랑이라마에서 같다 아 이놈아 이놈 너 커트리할라고 휘왔다 이놈아 아 이놈아 너 커트리할라고 이놈 휘왔어 좋냐 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요 이게 피자나무다 이게 피자나무 휘왔어 아따 근데 이 피자나무 콧들에는 말이여 사람이 쓰는 것으로 침이는 그 뭣이냐 명품 백 같은 것이랄께 에이 쌀무야 그냥 나무가 연이 갖고 휘어지지 이게 쌀무야 나무가 연이죠 음 아아 아 저 친구네 집에 갔다 올라온게 예 갔다 오시오 제게 그게 나 잘 끓이놔 나 늦게 안 낫게 끓이놔게 제고가 잡소잉 어 그렇게 잘 끓이놔 아 건지 좋네 에이 에이 아침부터 그냥 나의 속을 긁었던 정남이로 좀 가볼라구나 아이고 참말로 그 소화제 얼마나 잘됐는가 한번 보자이 우리 아유 참말로 귀엽믄 하하하하 귀여워요 넓은 소리 좀 암케 크지 아 콩이가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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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는 난거 봐라 이마 퐉 힛 이거 배가 아파갖고 이라 괜히 퇴집 한 번 잡아봤는데 사실은 좋은 소지라 아이고 여서 송아진 귀엽네요 참 예뻐라 배고픈가 보다 그죠? 새끼는 좋다 새끼는 좋아 네 저녁이 그거 함께해 신게 아이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조금 부럽네요 나는 한 손 자랐거든 왕도 살겠다 살겠어 늙었어도 좋다 살려서 그저 그냥 우리 사회 휴문대미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어 너희야 참 우리안도 크고 아니 송장이 큰 소위였어 아이고 우리 누룩이도 그냥 요놈의 소보다 그냥 더 잘 키워야 쓰겄네 아 시가해 네? 아 근데 우리 할 맛이 이제 뭔들 송치하는데 어딜 간디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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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디야? 어디 간디야? 우리 동네는 말입니다 시각밖에 없이요 남자는 나 하라고 할 맛이들 시신데 여자들끼리는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자네같이 잘 지내지나 네 엄마 실외기 가지러 갔구먼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갖고 가야지 네 그런가요? 네 한 가족이나 다름없을게 네 그렇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 그냥 실행이를 애마냐고 업고 가네 업고 가 인간 대기 국 끓여준다고 할머니 참말로 애쓰네요 눈물 이렇게 갖다 부셔야겠네 아따 참말로 실행이 잘 말랐구멍 네 맛있겠다 이 불질함 대답은 뭘까 누랑이가 지금 입맛 따시는데요 아니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는 누랑이가 안 되는 누랑이가 사고 차려 할머니 아유 누랑이가 이거 지금 먹는건가요? 다 먹나요 저건? 아이고 아이고 누랑이가 안 돼 누랑이가 안 돼 아유 누랑이 아유 누랑이 아유 누랑이 아유 누랑이 아유 누랑이 아유 누랑이